기구 이름은 뭡니까? 발명품 이름. 워킹 밴드입니다. 워킹 밴드? 워킹 밴드. 이게 효과가 좋나요? 그냥 런닝머신 타는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런닝머신을 1시간 정도 걸은 그런 효과를 네. 한 15분, 20분 안에. 15분? 네. 런닝머신 1시간 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뜻 보면 그냥 무슨 지게야, 지게. 그렇죠? 돌아보세요. 여기 짐지고 나는 지게인데. 그냥 의자 같대. 아니 근데 이게 여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이 할 때는 이제 그 강도를 조금 조절하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조절도 돼요? 네. 가방을 벗고요. 뺏다. 뺏다가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왔다리라니요? 왔다리. 네. 아, 이걸로 이제 강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사유리 씨가 한 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뱃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꼬비기를 하듯이.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엮어서? 우와. 자, 복부에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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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똑바로 서야지, 똑바로. 똑바로 서야지. 아,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아, 힘들어요? 아, 저게 진짜 말로 만졌던. 네. 허리를 뒤로 접어벌라. 그렇죠. 아, 저게 진짜 말로 만졌던 거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걸 앞으로 당겨서 본인이 이렇게 좀 가려고 하니까 운동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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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